자 도입부 하겠습니다 나눠서 할게요 1번 덩덩 쿵쿵따쿵 4번 1,2,3,4 그 다음에 2번 넘겨치는거 두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3번은 바로 치는거 한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4번 4번 더궁따 구궁따 구궁따 2장단 시작 1번 1번 5번 5번 하겠습니다 더궁따 구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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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시작 6번 6번은 1번 ju궁따 구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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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mark 1번을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까지 쭉 내셔서 지금 조금 빨랐거든요 약간 느리게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반복 여러분, 그러면 다음bait까지 다시 준비 시작 2번 1 2 2 2 2 2 2 2 2 1 2 1 2 2 2 1 2 2 2 2 2 2 2 1 2 2 2 2 2 누적 연습을 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준비 이번에는 제가 조용히 할 테니까 기억을 되삼으셔서 6번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셋 넷 넷 넷 넷 넷 넷 소흘 깜짝 속성사 자꾸 빨라집니다 그런데 자꾸 빨라지지 않도록 점점 점점 세트별로 조금씩 빨라지는 건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냥 쫄쫄쫄쫄쫄 빨라지면 안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잘 치셨어요 빨라지지 않도록 하나 둘 셋 땡 자 자 자 자 자 자 됐습니다 중간에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장단의 간격을 자꾸 땡기시면 자꾸 빨라져요 그러니까 하고 더궁따쿵과 더궁따쿵 사이에 휴지 부분 쉬는 부분은 어느 정도가 쉴 거냐 여기가 빨라지면 빨라집니다 자꾸 급해져요 자꾸 빨리 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간격이 있어야 그거를 유지하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빨라지니까 요거 특히 유념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라구요 7번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도입부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6번은 도입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번이 이제 도입부 후반부의 첫 번째입니다 7번 장단은 간단합니다 펴집니다 장단이 따쿵 따쿵인데 이걸 잘 맞추셔야지만 이 아니니까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따쿵 따쿵을 크게 뒤에 따쿵은 작게 준비 2번만 합니다 시작 자 따쿵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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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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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은 두번 했죠 따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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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서 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려서 치시지 마시고 소리값은 그대로 가셔야 돼요 따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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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궁궁인데 자꾸 발음이 겹치니까 따구궁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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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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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궁궁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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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따궁궁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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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각각 두번 두정단씩 다시 시작 따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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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지죠 아쉬워지죠 9시에 그렇게 치셔야 돼요 준비 시작 따궁궁 10시 11시 21시 222 222 232 232 232 232 222 232 242 222 232 232 232 253 시작! 딱! 그렇죠! 딱! 콩! 콩! 잘 치셨어요. 잘 치셨는데. 자! 군편이 자꾸 올라가면은 나중에 인상을 늦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느낌으로 요게 가운데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이 소리하고 다 달라요. 요 가운데를 쉴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어깨 팔을 빼세요. 시작! 그렇죠! 강량은 맞았는데 강량은 좋았는데 들쑥 나쑥 길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잘 치셨어요. 꼬미님 시작! 잘 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롱! 시작! 구궁이 그 간격이 어떤건 짧고 어떤건 원래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장단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요. 그러니까 공감인가? 이렇게 고마음이 왔다갔다 하면 늘어집니다. 잘 치셨어요. 궁! 궁이 약간 이렇게 이런 소리 안 나게 한 소리 그렇죠. 고소리를 한 소리가 나셨습니다. 아이디님 시작! 딱! 그렇죠! 궁궁 딱! 궁궁 딱! 궁궁 가락이 시켜보셨습니다. 다시요. 시작!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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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시 따궁궁만 시작! 늦어요 궁궁이 시작! 늦어요 궁궁이 시작! 늦었어요 다시 시작!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치셔야 돼요. 자! 너로는 시작! 치고! 이제 안될게요. 향상상도 있어요. 따궁궁만 따궁은 잘 치셨어요. 따궁궁만 시작! 그렇죠. 예! 잘 치셨어요. 두 번만. 넘겨쳐서 하시는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잘하셨구요. 아까 아름이이랑 비슷하게 뭔가 동체가 몇번 울리는 소리가 나니까 한 번만 하시기 바라보는다. 부드리! 님 시작! 아! 잠깐만! 장군은 이렇게 뭐 나누어지면 아니라고! 자! 여기서 수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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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군이! 아닙니다! 그렇지! 잠깐만! 여기 가운데를 다 올려보세요. 걔가 다 늘어나가지고 장군의 탄력이 전혀 없으니까 중간까지 다 올리세요. 다? 그렇죠. 됐어요!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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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잘했는데 안 잘했어. 조금 조금 더 빨리! 시작! 그렇지! Thank you! 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것만 갖고 와요. 이건 싫어! 맞아요.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시작! 가령! 시작! 075! 아! 불숭이 났을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붙여야죠. 다시 따쿵부터 시작!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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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앞으로 땡겨붙으면 가락이 이상한 가락이네요. 덩독! 소위 말하는 자진몰이 비슷하게 넘어가니까 그런 냄새가 안나도록 하십니다. 자! 나즈마스! 시작! 세곱! 됐습니다. 자! 7번! 2번! 8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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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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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이걸 잘 치시면 이 배에 맞게 그 다음 9번, 10번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2번! 인사하고 타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하고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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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